성룡 지연의 영화 드래곤 블레이드가 중국에서 최고의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개봉한 지 이틀 만에 무려 2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54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이 박스오피스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성룡 외에도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 또 세계적인 스타디오 존 코삭과 에드리언 브루디도 함께한 한국, 미국, 중국 합작 영화입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큰데요. 대작인 만큼 영화 제작 기간이 무려 7년이 걸렸고요. 제작 비용은 7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든 작품이 설공열차인데요. 설공열차 제작 비용은 437억 원이죠. 드래곤블레이드가 설공열차에 비해서 300억 원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 드래곤블레이드는 혼란의 시대, 누명을 쓴 중국 장군과 로마 장군이 함께 평화를 위협하는 거대 세력에 맞서서 마지막 전투에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최시원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촬영하는 내내 성룡이 많이 보살펴주고 배려해줘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영화 드래곤블레이드 측이 성룡의 영화에 까메어로 출연했던 스타들을 대공개했습니다. 보시면 판빙빙을 비롯해 유승준 씨,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죠. 또 꽃보다 남자로 인기몰이를 했던 F4 멤버 오건오 씨, 또 최시원 씨까지 성룡의 화려한 인맥 지도가 펼쳐집니다. 화려한 인맥을 갖춘 성룡 씨.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드래곤블레이드는 오는 3월 12일 한국에 개봉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박스오피스 1회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토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박스오피스 2회에 오를지 mounting vive니다.